반갑습니다 태자에요 여러분들 잘 지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종이의 tv를 여러분들 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종이의 t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019년 2월 17일 날 여러분들 부정선거 제21대 부정선거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 신나게 떠드는 친구인데 현재 여러분들 반포 현장 이 건으로 여러분들 엄청난 어구를 끌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구독자를 늘렸어요 한달에 30만원도 벌지 못하는 친구가 이번 1억 5천 이상의 수입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정신을 빨리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현재 한강 현장에 직접 다임난 명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의혹들을 여러분들 실천하는 친구인데 실제로 진실을 외친다고 집회를 하고 정작 그 할 인터뷰를 거절했던 친구에요 자 이 친구가 거짓말했던게 뭐뭐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구요 자 종이의 tv인데 여러분들 현재 이 친구의 모가지에 있는 티가 늘어나고 여러분들 바지가 신발이 덜어졌던 이유만으로 자 손정민하고 여러분들 다툼이 있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 이거를 한동안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로 떠든 친구인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해명 영상도 없고 두번째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얻고다닌다 있죠 우리 얻고다닌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번에 그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옆으로 늘려갖고 얻고 다니는 얻고다닌게 착시형가가 보인거에요 그 이 친구는 여러분들 한동안 라이브에서 자 송정민 군을 얻고 다니면서 타사를 주장했던거지 사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거 지금 ctv 자체를 조작한거고 이걸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게 전 너무 신기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종이의 tv 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 엄청난 수입을 여러분들 몇백만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거에 대한 해명 영상 올리지 않고 있구요 자 세번째는 토끼굴 친구는 택시를 타고 기가할 수 없었다면 공범서를 주장 팩트는 그알 택시기사가 ctv를 공개를 했구요 택시기사 ctv를 공개하기가 아니고 그알에서 여러분 ctv를 자 하나씩 보면서 자 턱기구를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택시가 거기서 버젓하게 버젓하게 여러분들 대기하고 있고 자 택시타고 집에 가기 정말 쉽습니다 자 두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사기 살인썰 자 이거는 송정민 군이 송정민 군 뒷목에다 무언가 찌른다 장면이라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것도 최초 공개라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던 친구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분들 모든 해명을 다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이번에 뭐 친구 뭐야 거짓말 탐지기를 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것도 데모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친구야말로 송정민 아버지를 괴롭힌다고 보시면 되는게 자 송정민 아버지는 여러분들 모든걸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기 때문에 자 자기 아들이 뭐 실족이 됐던 뭐가 됐던 인정할 수 있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경찰 발표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자 이 종이접기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 퍼뜨리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몇만명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또 돈을 벌겠다고 회원제로만 채팅을 칠 수 있게 회원제로 돌려버렸어요 자 보통 사람들 같은 여러분들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정말 자기가 잘못한 방송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끝까지 코인을 빨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팅을 채팅을 치는 사람들한테는 회원제만 채팅을 칠 수 있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거지 근데 중요한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제가 종이에 적기 이 친구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 친구는 거짓말을 했고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들을 선동해요 가짜 뉴스를 퍼태웠던 제 1등 공신이에요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 유튜버에 있는 한 여러분들 가짜 뉴스는 퍼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여러분들 계속 생겨날 거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환경미화원이 여러분들 휴대폰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한다는 소리가 왜 이제서야 휴대폰이 나왔냐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대체 어떤걸 믿을 거에요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국가소도 믿을 수 없다 그것이 알고싶다도 믿을 수가 없다 누굴 믿게요 유튜버를 믿게요 A군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범인이라 나오지 않았고 실제로 여러분들 뭐 배상원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2년밖에 경찰 생활도 안했고 배상원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도 여러분들 통과된 적이 없어요 채택된 적도 없고 화성살인사건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이춘재 사건도 틀렸던 사람이고 혼자 다른 프로파일러와 틀리게 혼자 반대되는 의견을 내었던 사람이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에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구독자한테 엄청난 구독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변호사라면 여러분들 법에 판단하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자기의 상상 자기의 이상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여러분들한테 자 전문가들이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자기의 소신껏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자 말도 안되는 거짓 거짓말을 하기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지 자 종의 종의 적기를 시청하고 구독하신 분들은 다 구독 취소를 하시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제가 본 유튜버들 중에 최악의 유튜버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 A군 집안에서 이 종의 종의 적기한테 형사처벌과 여러분들 민사가 들어갈까라 꼭 믿고 있습니다 자 종의 적기 같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첨벌을 받을 거 같아 진짜 나쁜 새끼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간 쓰레기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머리가 아프신 아주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저도 보수 유튜버에요 구구 채널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왜냐면 자 신의 한숫 그리고 여러분들 기용기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이 TV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구구 채널인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러분들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만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시청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살인의 모든 동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지우는 이유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제 입장에 말이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제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제 식대로 영상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야 제 식대로 풀어버리면 저는 여러분들 다 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려놓고도 아유 그냥 찝찝한 거야 뭐 내가 뭐 손정미 사건은 여러분들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런 종이접기 같은 애들 때문에 여러분 짜증이 나니까 영상을 찍었다가도 또 지우고 찍었다가도 지우고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손정미 사건 보다는 사실 종이접기 이런 친구한테 좀 꽂히는 건 사실이야 구독하지 마 그런 친구 보지 말고 돈 빨리지 말고 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 안게 신천지에 왜 빠지나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종이접기 여러분들 조만간에 법의 심판을 받을 거고 A군 집안에서 여러분들 종이접기한테 민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 이 친구는 무진장 많은 코인을 빨겠지 이런 여러분들 역기적인 친구 걸 보고 괜히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 흐리지 말고 여러분들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돼 다들 여러분들 오늘 푹 쉬시고 여러분들 즐거운 내일부터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맛있게 식사하시고 푹 쉬고 푹 쉬고 푹 쉬고